할렐루야, 매의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목상 노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또한 인간과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낫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약속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소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조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암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계명을 판단하거나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 증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하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실은 하나됨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살아가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되고, 서로의 모습을 하나로 만들어갈 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안에 주님과 하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노리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만우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허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고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계명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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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